네, 연일 답답한 미세먼지 때문에 건강뿐만이 아니라 마음까지 우울하다는 분들 많으신데요. 오늘도 미세먼지가 비상입니다. 수도권에는 이틀째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가 내려졌고 안개까지 뒤엉키면서 인천과 무안, 광주공항에는 저시종특보까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오늘부터는 미세먼지 기준이 강화되는데요. 현재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 특히 초미세먼지 농도는 59마이크로그램, 경북은 43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 있는 상태입니다. 대기도 계속해서 건조합니다. 현재 강원 영동에는 건조경보가 그 밖의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도 건조특보가 확대된 상태입니다. 오늘 날은 포근하겠습니다. 서울은 18도, 대구는 2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부터는 미세먼지 상황이 조금씩 나아진다고는 하지만 당분간은 계속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날씨였습니다.